네 안녕하세요. 오엔진스 라이프의 오엔입니다. 지금은 다운타운에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제가 베트남 쌀국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기대되는데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베트남 쌀국수집 내부 모습이에요. 인테리어가 혹시 베트남에 온 것 같나요? 네 이건 메뉴인데요. 저는 23번 스파이시 누드를 자주 먹어요. 와이프가 자기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으래요. 참 어이가 없네. 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. 날씨 어때요? 배도 이제 든든하게 채웠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드라이브 한번 같이 가볼까요? 여러분 여기 거리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저는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게 너무 좋아요. 빅토리아가 드라이브 하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 빅토리아 계시면 꼭 이것저것 드라이브 해보는 거 추천할게요.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 빠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έ